친구 듣기 안녕하세요 치기타예요 아현 언니 찍었어요 아현 언니 룸메이트 되레 그리고 이건 인형이에요 아! 이거는 할머니 셨어요. 생일.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엄마 같아요. 그리고 엄마 이거는 너무 너무 커요. 안녕. 잘했어. 잘했어. 왜 왜 크라잉? 잘했어 잘했어. 안녕하세요. 출근했습니다. 네. 말해봐. 출근? 출근했습니다. 출근했습니다. 이제 연습할 거예요. 바이 바이. 잘했어. 오늘 연습 여기까지. 이거 모자. 겉모자? 이거 엄마 대구에서 샀어요. 굴? 들었어요? 들었어요? 끝! 맛있어요. 안녕! 쟤쟌 아 등땐 아 등땐지 음... 자임은 땐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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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치키타 치키타 아 아 아 아 아 으 으